휴리 룩 플라카트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휴리 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드가 들어간 글래머러스한 룩인데요. 골드핏을 더욱 빛나게 해줄 반짝이는 펄감이 있는 아이라인으로 라인을 길게 빼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섹시하면서도 글래머러스한 디바 룩이 완성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룩은 칵테일 파티를 갈 때 어울리는 칵테일 파티 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진한 아이라인보다는 속눈썹을 풍성하게 살려서 좀 우아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입술은 코랄 피치 도는 핑크색 립스틱으로 여성스러운 면을 강조했고요. 의상은 조금 우아하면서 시크한 느낌으로 연출해봤습니다. 다시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비롭고 도발적인 분위기가 필요할 땐 오늘의 섹시한 뱀파이어로 변신해보는 거 어떠세요? 카키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믹스가 자연스럽고도 그윽한 눈매를 완성해주고요. 강렬한 레드 립을 입쪽 안쪽부터 번지게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강렬한 레드 립을 입었을 때 클럽에 가면 일단 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는 아이라인 메이크업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속눈썹인 듯 세 가닥으로 라인을 그려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별까지 찍어주면 굉장히 혼쾌하고 어려보이면서 예쁜 클럽 메이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FW 시즌은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블링블링한 경쾌함을 잃지 않는 스타일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리오가 제안하는 깊이 있는 컬러감과 절제되면서도 화려한 펄감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최신 패션 트렌드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클럽 클리오라는 컨셉에 맞게 호리신을 스타일링 해봤는데 당장 클럽에 가더라도 흔색이 없지만 그런 다양한 착용 모임이라든지 연말 파티에도 잘 어울리는 룩이어서 누구나 자기 스타일링을 이용해볼 수 있어요.